경등포구가 2022년 정기분 등록 면허세 7만 9,660건에 대해 29억 4천만 원을 부과 고지했습니다. 등록 면허세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%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.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창구에서 납부하거나 현금 입출금기, 무인공과금 수납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. 방문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 이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, 고지서 전용 계좌 납부,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. 스마트폰 이용 시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스택스 앱 설치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, 간편 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 기타 등록 면허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구청 부각과 주민세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.